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송영길의 탈당 귀국 결정에도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옥 사건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송영길이가 사건 자체를 모른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꼬리 자르기라고 성토했습니다. 민주당의 수석대변인 권칠승희는 지난 2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즉시 귀국과 자진탈당 결정을 존중한다며 귀국을 계기로 이번 사건의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이가 전날 오후 11시 프랑스 파리 현지 기자회견에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탈당한다며 가능한 빨리 귀국해서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말한 데 대한 두 줄짜리 반응이었습니다. 송영길이는 이제 잠시 뒤 오늘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송영길이의 귀국만으로 이 돈봉투 의혹이 해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송영길이가 지난 회견에서 돈봉투 의혹 진위에 대해서 후보가 캠프웨이를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송영길이는 보고받은 기억이 없냐는 질문에도 예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신 검찰사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다고 말해서 검찰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비판을 이어갔는데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송영길이가 돈봉투 사건에 대해 여전히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결국 국민이 아닌 민주당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할 일 다했다는 듯이 꼬리 자르기 탈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도 송영길이가 모르세로 일관하는 것은 실망스러움을 넘어서 허탈할 지경이라며 꼬리 자르기 하려는 모습들에서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린 민주당의 구태 정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도 지금 별다른 타겟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권칠승희는 지난 22일 자체 조사 등 당 차원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진행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당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신정훈 의원이 민주당 의원 169명 모두 진실 고백 운동을 시작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당에서 집단적인 대응을 한다는 방침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이 끌려다니는 처지가 되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 재선 의원은 당이 아무런 조치를 안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만으로 비판 여론이 가라앉겠냐며 최소한 한 달은 파문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초 송영길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하라는 수준의 메시지만 낸 것도 그의 귀국 결정에 겨우 존중한다는 브리핑을 한 것도 너무 소극적이라며 자체 조사라도 벌여서 털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를 의식하니까 스텝이 꼬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육성이 공개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거취를 정리해서라도 위기를 뚫고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조만간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탈당 요구가 터져나올 것이라며 질질 끌지 말고 당이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충청권 의원은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결단했으니 나머지 관련자들이 응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원내대표 박홍근이는 지난 20일 비공개 의총에서 윤관석, 이성만 이 두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회부 주장에 대해 윤리심판원은 성비위, 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는 기구라서 회부 요건이 안 된다며 일축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의원은 전당대회 돈봉투어과 관련해서 당이 강제 수사권이 없다고 미리 포기하는 것은 지도부의 리더십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결부되어 생각하는 견해들도 있다. 우리 당의 운명을 검찰사에 맡기고 거기에 이끌려간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돈봉투 사건의 진실은 뭔지 돈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전했고 그 돈은 어떻게 모아졌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사실이 밝혀지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고 진실과 책임이 핵심인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했다는데 그거는 탈당했기 때문에 한숨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꼴이 다르기 아닌가 이거는 탈당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문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윤리감찰원 또는 외부인사로 구성이 된 제3의 기구 구성 등을 통해서 진상조사로 당의 정화 기능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나 그 지도부의 리더십은 철저히 파헤치고 성역 없이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실을 드러나게 하고 그 책임을 묻도록 하는데 당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 자체를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지금 송영길 대표 들어와라 검찰사에 맡긴다고 주장하고 지금까지 우리 당의 입장은 기획수사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하지 않았나 우리 당의 운명을 검찰사에 맡기고 거기에 이끌려간다는 게 말이 되냐며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이상민 의원은 일각에서 제한된 이 169명 의원 전원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잠재적 범죄군으로 몰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당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이 직접 이실직고 및 자기 고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같은 당의 김민석 정책위 의장이 송영길에 대해서 청빈까지 말하기는 거창하지만 무력이 적은 사람임은 보증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무력이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돈 봉투 주고받고한 문제가 개인이 무슨 무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닌데 이런저런 말씀들이 사태의 본질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송영길 전 대표는 핵심 인물인데 그분을 지금 미담, 미화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쇼로 시청자 여러분, 이 정치쇼로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돈 봉투 사건은 송영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선 송영길과 이 돈 봉투 일당들은 수사에 협조하고 죄과를 치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송영길이는 돈 봉투 돌려서 당대표짜리 도둑질하고 이재명 같은 인간을 대선후보로 만든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께 석고 대제하고 당을 해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저는 이 송영길이의 입국 현장 취재를 위해서 지금 인천공항으로 바로 출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현장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